신청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남 소장입니다 자 오늘 벌써 6강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도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정말 내가 매수해서 수익 가져가는 기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벌써 6강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1강부터 5강까지 제가 이동편 균선부터 시작해서 거래량, 캔들 쭉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강의 들을 때는 좀 이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내가 보호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응할 때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궁금증 물어보실 수 있겠고 대응 포인트 물어볼 수가 있는데 샵 3772번으로 김경남 소장 문자 보내주시면 오픈 카톡방 노란톡으로 질문 가능합니다 시장 대응 포인트라던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기법 강의 궁금하다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대셔가지고 링크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샵 3772번 문자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증세 같은 경우는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장마판의 시장이 살짝 들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도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닌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구간일수록 개인 투자 분들이 많이 흔들리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하기도 하고요 지수는 조금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6강 같은 경우는 내가 보유한 종목들의 대응 포인트 특히나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법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1강부터 5강까지가 조금 초급반 이제 좀 시작하는 강의였다라고 하면 오늘 6강 같은 경우는 실전 매매로 좀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왔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개념을 6강 차트 패턴 강의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패턴 기법 강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제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가지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나왔는데 사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는 세 가지 패턴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시장 일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시장이 상승장이냐 시장을 보고 있을 때 올라가는 상승장이라고 했을 때는 상승장에 맞는 기법이라던가 포인트를 대응을 해서 우리가 매수도 하거나 익절하거나 손절하는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시장이 있겠지만 두 번째로 나눠보자면 이렇게 횡보하는 멈춰있는 시장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장의 패턴들이 있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해보자라면 상승하는 장이 있겠고요 아니면 횡보에서 멈춰있는 시장 종합주가 지수만 놓고 보자라면 지금은 어때요? 상승장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횡보해서 멈춰가고 있는 시장의 모습 보여주고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하락장이 있겠죠 상승하는 시장의 모습 종목도 그렇고 두 번째는 횡보하는 패턴도 있겠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포인트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매매를 하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즉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쭉 지수랑 같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신규 매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장이 여러 가지 패턴 중에 세 가지 상승장에서 대응 포인트 횡보했을 때 대응 포인트 두 가지만 안다라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하락하는 포인트에서는 뭐예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 다시 횡보를 하거나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규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제가 강의해드리는 거는 바로 횡보하는 이 박스권 시장에서 어떤 대응 포인트 어떤 매매를 하는 것이 좋으냐 첫 번째는 이 대응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박스권 매매다 이렇게 횡보하는 박스권 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포인트가 중요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우리가 기법을 여러 가지 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매수 타이밍 언제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갈 거냐 첫 번째는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나 언제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느냐 수익을 어떤 구간에서 가져올 거냐 수익 실현 포인트가 있겠고 마지막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손절 포인트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구간에서 내가 얘를 손절하고 나올 것이냐 정말 내가 이 종목을 중장기로 가져가겠다 쭉 가져가겠다고 하면 손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트레이딩 매매 기법 강의를 좀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손절 포인트를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언제 매수할 거냐 언제 수익 실현할 거고 언제 손절을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내가 매수하는 구간에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즉 내가 언제 매수했다 그러면 얼마에 매수할 거고 매수하는 순간에 어느 구간에서 수익 실현할 거고 어느 정도가 주가가 내려간다면 손절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내가 박스권 매매 김경남 소장한테 배운 박스권 매매를 내가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박스권 매매를 내가 응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승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 승률이 한 70%가 나올 것이냐 80%가 나올 것이냐 이런 승률 포인트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손익비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내가 이 매매를 했을 때 열의 7번 정도는 수익이 난다 70% 수익이 가져가는데 먹을 때는 10% 수익이 나고요 손절할 때는 마이너스 50%가 손절을 합니다 손실을 본다고 하면 이 매매는 수익이 나는 매매가 아닙니다 즉 승률은 내가 70% 이상 정도가 된다고 하면 손익비 내가 수익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30% 권해서 수익 실현한다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가면 내가 이 종목 정리해서 손절을 하겠다 근데 이런 매매를 가져갈 때 승률이 한 60%까지 나온다 10번에 6번 내지 7번 정도는 수익이 실현된다고 했을 때 계좌가 불어날까요 떨어질까요 어디까지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어떤 기법이라던가 매매 방법을 공부했을 때는 타당하느냐 언제 매수하고 언제 수익 실현하고 손절하느냐 이 포인트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꾸준하게 내가 10번 내지 100번 이 매매를 했을 때 몇 프로 수익이 날 것이냐 그죠 승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손익비 수익은 30%인데 마이너스 손절했을 땐 20% 이 비중이 플러스가 돼야겠죠 만약에 수익이 30%인데 손실을 봤을 때도 마이너스 30%면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승률이 한 60% 정도 10회 10번만 수익이 나더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즉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보통 많은 분들이 승률에 내가 70%로 승률을 가져간다 이 매매를 10번 했을 때 7번 정도는 기가 막히게 수익이 난다고 했지만 손익비를 많이 고려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수익이 났을 때는 만원짜리 종목이 만천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벌써 내가 천만원 정도 계좌를 매수했을 때 100만원이 수익이 나잖아요 불안해요 빨리 수익 실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수익이 날아갈 것 같고 내가 이 종목 100만원이라고 환산했을 때 며칠 만에 100만원을 번 거기 때문에 얼른 팔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한 10%가 났을 때 수익 실현을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매매했을 때 하락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하락했을 때 마이너스 150만원 마이너스 200만원 20%까지 하락을 하는데 손절을 원칙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갈지 모르는 제가 조금 이름 붙이자면 기도 매매 올라갈 거야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났을 때는 10%의 수익권에서 내가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데 손절은 마이너스 20% 넘어가서 손절을 한다 자 이런 매매는 승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결코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나 재무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투자나 전부 다 저는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좀 기초적인 캔들이라던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은 이런 패턴을 통한 기법 강의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승률이라던가 매수 매도 포인트를 조금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내가 기법 강의 박스권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대응을 하느냐라는 포인트를 가져갔을 때는 크게 그림을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라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보통 올라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만원 5천원까지 종목이 올라가고요 하락했을 때는 보통은 한 만원 구간까지 하락이 내려옵니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박스권에서 이렇게 멈춰가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 어떤가요? 이렇게 박스권에 횡보했을 때는 가장 고점저점을 시청자분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올라갔을 때는 뭐예요? 15,000원 구간까지 올라가면 매도를 하는 거고요 하락으로 만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냥 기계처럼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심플한 매매가 굉장히 승률이 높고요 손익비도 높게 됩니다 자 올라갔을 때는 만원에 사서 만오천을 파니까 플러스 50% 수익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는 거고요 하락으로 떨어진 뭐예요? 8,000원 정도를 손절 포인트로 잡는 거죠 즉 하방으로는 손절 포인트를 마이너스 20%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하락이 있을 때 손실은 최소화를 시키고 지수가 내가 매수했는데 미래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과감하게 손절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현금화를 시키고 이번에 인정하라고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만오천원까지 올라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고 나오는 건데 이 종목이 강해요 2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도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예요 박스권 같은 경우 횡보하는 시장이 굉장히 많고 횡보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자 나는 상승장에서만 매수하겠다 뭐 이런 전략도 가능하겠지만 박스권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매매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고 활용해 보시면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제가 7강 8강쯤에서는 재료 매매 재료랑 조금 결합을 시켜서 분할로 박스권 포인트로 공략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도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이 박스권 매매 하나로도 굉장히 많은 고수 투자 고수들이 수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오늘 상승장에서도 기법방위를 하겠지만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도 배울 수 있는 강의겠지만 저는 굳이 시장에서 돈을 내고 배우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노하우를 다 알려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종목을 예시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을 제가 볼게요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위아래로 표시를 빨간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빨간선이 제가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위아래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금액대를 보시는 거예요 이 종목 저점으로 빠진 빨간선이 얼마냐면 3,400원, 3,500원 정도 금액 구간이고요 박스권 상단에서 위쪽 구간이 얼마냐 대략 4,200원 정도 구간을 가져갑니다 3,500원에 4,200원 정도라고 하면 사실 한 30% 내지 20%가량이 바닥에서 고점까지가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시장이 대안광통신 같은 경우 제가 재료라든가 이런 데다 배제를 하고요 차트만 봤을 때 위아래로 많이 움직인다 그럼 언제 공략을 하느냐 지수가 종목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저점을 이렇게 찍어주는 구간에서는 바로 뭐예요? 매수를 하는 거고요 올라가면 뭐예요? 대략적 고점 구간이 오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한 20% 정도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겠고 바닥권에 붙었을 때 손전 포인트를 잡았을 때 터치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매수가 들어갔다가 슈팅 나와서 올라갈 때 매도하는 거죠 내가 4,300원에 매도했는데 종목이 5,000원 넘게 올라갔어요 그래도 그냥 보내줍니다 내 게 아닌 거죠 매수해서 매도한 이후에 올라가면 과감하게도 보내주는 거고요 그 이외의 차트 흐름을 딱 보면 박스권 하단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보내주는 거죠 터치하지 않으니까는 보내주고요 하단 터치했을 때 3,500원짜리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뭐예요? 매수가 들어가서 올라가면 적정 구간에서는 뭐 지금 상단 포인트 내가 매도한 건 터치 않으면 기다렸다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정확하게 매도해서 나오면 됩니다 박스권 매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한 매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게 박스권 매매가 전혀 어렵지가 않고 굉장히 승률이 높습니다 보통은 7에서 80%까지 승률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손익비도 괜찮고 승률도 굉장히 나와주고 있는 어렵지 않은 매매 패턴 중에 하나다 이 박스권 매매만 제대로 익혀두더라도 계좌가 굉장히 플러스로 갈 수가 있고 직장인 분들이라든가 집에서 부담없이 할 수 있는 매매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 기법은 꼭 한번 공부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된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S-Traffic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굉장히 핫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들어갔었고 오늘도 강세를 조금 보여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제가 조금 붉은색으로 선을 표시했죠 박스권 상단이랑 하단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1월달 거의 한 6개월가량의 주가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주가가 어떤가요? 기가 막히게 고점과 저점을 찍어주면서 박스권 형태를 가지면서 횡보를 해주고 있죠 이런 종목을 언제 공략하느냐 저점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3,900원 정도 이 종목은 박스권으로 움직이니까 하방으로 내려가면 3,900원 이렇게 하단에 터치할 때마다 매수를 해야겠구나 신규 매수 포인트로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올라가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꼬리를 한 포트 달아주는데 이게 얼마쯤이에요? 대략 4,700원 정도의 매도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즉 주가가 밀려서 저점으로 내려가면 과감하게 바닷건이었던 3,900원에서 신규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쭉 올라가서 4,700원에서 바로 매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겠죠 한 2, 3일 만에 30%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가져오는 거고요 다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은봉을 만들면서 밀려내려가요 그럼 뭐예요? 바닷건에서 과감하게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안정적 승률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무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점에서 내가 이게 올라갔으니까는 굉장히 안정적 매매처럼 보이지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런 구간에 과감히 매수하는 게 용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적정 구간에 손절하면 되는 거고요 반등에서 올라가면 또 뭐예요? 거의 한 10거래일 2주 만에 20% 수익을 또 가져가는 거죠 즉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재료가 좋은 종목들 이 종목이 전체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박스권에 멈춰있다면 과감하게 바닷건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그냥 큰 부담 없이 청산을 하는 거죠 뭐 이 종목이 지금 4,700원에서 자 요구가 아니죠 바닷건에서 3,900원짜리에서 신규 매수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4,700원이면 이게 만원을 가든 2만원을 가든 네 종목이 아닌 겁니다 과감하게 보내주는 거죠 며칠 만에 나한테 20% 수익 자 20% 수익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100만원이면 20만원이 되겠고요 천만원이 200만원 1억이면 2천만원이라는 돈이 2주 만에 수익이 난 거기 때문에 올라가면 기계처럼 매도를 하는 거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갔다가 역시 추가적인 추세가 나오지 않고 딸려 내려간다면 바닥을 찍어둘 3,900원에서는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제가 여러가지 종목 케이스를 가지고 나와서 실전 매매로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는 종목이 굉장히 많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략 300개에서 한 200개 정도의 종목군들이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는 패턴을 가져갑니다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한 30%가 되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40% 정도 그리고 박스를 횡보하는 종목군들이 20,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서 여기서 선별을 해본다면 정말 50개 이상의 종목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 그죠? 사방으로 조금 잡더라도 올라갈 만한 재료가 남아있는 종목을 공량을 해본다면 박스건 매매 같은 경우도 저는 어렵지 않게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대응해 볼 만한 매매기법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공부해 보시면 효율적이다 저점 고점이 굉장히 정확하고요 손절 포인트랑 승률까지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패턴 매매로 가져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 수익이기 때문에 제가 1번 패턴으로 박스권장에서 움직여서 가장 공략할 수 있는 매매기법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조금 어지럽게 움직이는 종목을 한번 예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움직임 한국굴만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많이 시가총액이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아래로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런 구원에서도 어때요? 우리가 패턴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바닥을 찍어주고 나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상방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멈춰있는 구원에 들어갔는데 차트만 놓고 보면 여기서 추가 하락세가 나오기보다는 뭐예요? 박스권 저점을 지지를 받은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은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위아래 크게 움직이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4만 3천원, 4만 4천원 구간에 과감하게 박스권 저점 매매로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상단으로는 5만원 정도 구간이겠죠? 4만 9천원, 5만원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거죠 어렵지 않게 매수 포인트를 잡아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상국홀마라던가 화장품 종목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는 면세가 활성화된다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저점에서 안정적으로 매수해서 즉 이렇게 정말 예쁘게 그림처럼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이 아니라 어지럽게 움직이는 종목도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는 타점 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는 종목을 공략만 해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어렵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박스권 움직이는 시장 좀 얘기를 했고요 제가 패턴을 오늘 강의를 조금 하면서 많이 강조할 만한 패턴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항상 강조드리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걸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돈의 흐름 가장 심플하면서도 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패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강조할 텐데 자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린 이유는 알아두면 효율적입니다 굉장히 승률이 높고요 파동이라는 게 움직임이 나올 때 주식의 패턴이 움직임이 나올 때 엘리어트 파동대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저는 80% 내지는 90%가 넘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알아두시면 좋은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미국의 회기사 출신인 아마추어 주식 분석가인 엘리어트가 만들었다 이게 만든 포인트가 제가 왜 갖고 나왔냐면 1938년도 지금이 2021년도니까 거의 정말 한 100년 전쯤에 만든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서를 통해서 말편 이론으로 여전히 주식의 등락을 예측하는 기초적인 기술 분석 기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걸 한번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엘리어트 파동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1938년도에 이 파동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엘리어트 파동의 움직임입니다 어렵지 않아 보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게 상승 3파 하락 A, B, C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올라갈 때는 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를 고점 만들고 하락했을 때는 이렇게 하락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갈 때 세 번 정도가 등락을 거치고 내려갈 때는 굳이 뭐 우리가 볼 필요 없는 거죠 118을 만들면서 내려간다 자 이 정도는 보시면 되는데 엘리어트 파동이 1938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지금도 왜 이렇게 시장이 먹히고 있냐면 저는 이게 차트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의 움직임도 역시나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자도 마찬가지고 음성 같은 경우도 모두가 자연의 법칙이죠 파동을 만들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즉 올라갈 때도 가파르게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는 종목은 별로 없고요 대선 테마 종목이든 쿠팡 관련주든 아무리 강한 테마 종목도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림을 받고요 재차 상승 만들고 눌림 받고 다시 한 번 올라가는 이런 파동의 흐름을 가져갑니다 즉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파동의 흐름을 머릿속에 담아두고요 주가가 쭉 올라갔을 때 욕심을 내시는 게 아니라 언제 공략하느냐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조정받는 포인트 즉 내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타점을 엘리어트 파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름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간단한 거는 뭐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올라갔다 눌리고요 두 번 올라갔다 눌리고 세 번 정도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때 정도는 이제는 주가로 따졌을 때는 거의 끝이구나 세 번 정도 한 번 파동이 나오면 다음 파동부터 네 번 다섯 번 만들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보통 우리가 자연의 섭리라고 합니다 저는 거의 99%라고 자부할 것 같은데 상승 3파가 만들어지면 보통은 하락세로 종목이 밀려 내려갑니다 이거는 제가 삼성전자 10년치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대선 테마주로 올라갔던 급등주들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덕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급등주들이 나와줬는데 상승 1파 2파가 올라가는 게 지금 1파 2파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두 번 파동 만들면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거의 90%입니다 상승 3파 만들면서 올라가는 케이스는 이거는 10%도 안 돼요 즉 제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바닷건에서 급등주가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주가가 정말 끝없이 올라갈 거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쿠팡 테마 종목이든 대선 테마 종목이든 재료가 좋다라면 굉장히 주가가 하늘 높이 끝까지 올라갈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두 번 정도 올라가면 거의 대부분이 상승 파동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요 세 번 정도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가 제가 오늘 강의는 어디까지나 기법 강의이고 단기 매매에 초점을 조금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바닷건에서 이렇게 두 번 정도 급하게 올라간다라면 세 번째 상승까지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우리가 손절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겠고 계좌를 지키는 지름길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항상 이렇게 고점을 해서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건 공략하시는 게 아니라 눌림자리를 공략하시는 전략이 훨씬 효율적이다 보통 제가 용어로 표현하자면 돌파 매미보다는 눌림목 매미를 활용하시는 게 조금 안정적이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엘리어트 파동 어렵지 않아요 크게 상승 올라갈 때는 세 개의 파동을 만들면서 이렇게 1파동, 2파동, 3파동까지 올라가는데 하락할 때는 1파, 2파, 3파, A, B, C로 내려가는데 하락할 때는 사실 굳이 상관이 없습니다 안 보셔도 괜찮고요 하락할 때 언제 활용하시느냐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쭉 내려갈 때 공포심리로 해서 손절 포인트가 넘어갔는데 보유하고 있으면 기도 매매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대략 저점 찍어주고 기술 반응 나왔을 때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손절 포인트로 잡기에는 하락 파동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지만 여기까지 보지 마시고요 그냥 상승 파동을 만들 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1파, 2파, 3파다 그 중에 1파, 2파 정도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된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꼭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패턴 강의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기법을 제가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급등주 매매했을 때 안정적으로 제가 수익 낼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 10% N자형 기법 10N 기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자 10%는 뭐냐면 우리가 10%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법 중에 하나고요 N자형 기법은 뭐냐 차트가 N자를 만들어줬을 때 즉 돌파 매매가 아니라 올라왔다 눌렸을 때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쉬운 매매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급등주 기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을 단기 패턴 N자형 패턴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돌파 후 눌림 패턴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고요 자 상한가가 나오는 것을 눌리거나 N자형 낙폭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종목이 재료를 가지고 급등했을 때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시장의 주도주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면 나는 단기 트레이딩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나는 오늘 급등주로 공약을 한번 해보고 싶고 시장에서 제일 강한 종목들 자 주도주라고 표현하는 게 뭐가 있냐면 최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 테마 종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혹은 이번 한 주로 가장 핫하게 좀 달궜던 게 신규 상장 테마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강했고 지금 대선이 한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테마 종목 같은 경우도 6개월 내지 1년 동안 계속 울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게 바로 시장의 주도주에서 나오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N자형 패턴은 힘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뭐냐면 종목이 오늘 예를 들어서 급등해가지고 상한가까지 올라갔어요 30%까지 그리고 나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1차적인 조정을 받아주고 나서 다시 한번 고점 만들면서 올라간다 자 N자형이죠 돌파, 눌림, 돌파를 만들어줬을 때 다시 한번 정고점을 강하게 뚫어주려면 이 종목은 재료가 살아있다 힘이 굉장히 들어가 있고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 N자형 패턴 같은 경우는 힘이 강하다 시장에 힘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의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항상 제가 주식은 뭐라고 설명드리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실 필요가 있다 돈의 흐름을 체크하는 게 저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돈의 흐름,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N자형 패턴 나오는 주도주가 시장이 돈을 쓸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 거죠 자 고점에서 물리는 케이스가 줄어든다라고 설명드린 거는 돌파 매매, 고점 매매가 아니라 눌리는 자리를 공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매매 패턴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내가 수익을 가져오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먹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급등주 한파동을 노려라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건 제가 조금 있다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각자 스타일에 맞는 봉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는 게 단계 매매 같은 경우는 단계 매매 같은 경우는 1봉으로 공략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나는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1분봉이나 3분봉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보다는 1봉으로 좀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중기 종목으로 내가 공략하겠다 그러면 1봉 내지는 주봉으로도 가능한데 이거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업종으로 조금 봐야겠죠 반도체 업종이든 전기차 배터리든 이렇게 주봉 같은 경우는 업종이 만약에 대세 업종이면 주봉으로도 이런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1 2평선으로 10% 수익을 내릴 수 있는 기법이다 제가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11 2평선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10N 기법으로 제가 표현을 드린 게 뭐냐면 5 1 2평선이 있겠고요 우리가 이동평균선 제가 그 전에 강의를 조금 해드렸었죠 5 1 2평선, 20 1 2평선, 60 1 2평선 이동평균선 강의했을 때 제가 단기적으로 혹은 심리선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매매 기법, 즉 급등주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게 제가 봤을 때는 11선이 좀 가장 안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5일 이동평균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뭐 13일, 20일 각자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급등주한테는 10일 이동평균선이 승률이 가장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10일 이동평균선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설명 좀 드리고 단기 종목의 공략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1차 상승 이후에 눌림이 나와주고 재차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디테일입니다 1차 상승 이후의 종목을 공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파동 강의할 때 1차 파동 나오고 2차 파동까지는 승률이 뭐예요? 굉장히 높다 70%까지는 2차 파동이 나오지만 2차 파동 이후 3차 파동이 뭐라고 그랬죠? 생각보다는 3차 파동까지는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즉 3차 파동은 아예 배제를 하고요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2차 파동까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데 착안을 해서 이런 눌림 포인트를 공략하는 게 이 매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강의 기법 하나만으로도 많은 고수들이 수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배워놓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를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이랑 해서 제가 그냥 심플하게 캔들 모형 갖고 나왔는데 하단에 나와있는 핑크선이 이 선이 지금 나와있죠? 이 이동평균선이 10일 이동평균선을 보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캔들을 통해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닷건에서 제가 이동평균선만 지금 보여드리고 캔들만 보여드리고 거래대금, 거래량은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했는데 장대양봉이 만들면서 이날 종목이 올라서기 시작을 합니다 재료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 구간에 바로 공략하시는 게 아니라 쭉 캔들이 올라왔다가 뭐죠? 눌려주는 구간 즉 11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는 구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11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한 이후에 재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실현하는 거죠 즉 11일 이동평균선 터치하는 이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로 가져가는 거고요 올라간 뭐예요? 매도, 수익실현을 하는 거죠 움직임을 조금 보면 이렇게 1차 파동이 만들어지고 2차 딱 보면은 N자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상승 이후에 눌려주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와주는 패턴 자, 이 매매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N자를 만들어준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1차 양봉을 만들고 나서 어때요? 정확하게 11일 선 정도 이동평균선을 터치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1차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방으로 조금 밀러난 다음에 다시 한번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보통 이런 급등주들 시장의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11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밀리기보다는 재료가 살아있다고 하면 5일 선 터치하고 날아가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보통은 11일 선을 이렇게 터치하고 나서 급등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3일 이동평균을 활용하시는 분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5일 이동평균선 10일도 있겠지만 제가 오랜 경험상 이런 매매를 해봤을 때 11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항상 11일 이동평균선 터치하고 나서 상한까지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10% 정도 수익은 가져오더라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제가 손익비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자라면 매수했을 때 내가 11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했을 때 매수한다 매수한다고 했을 때 나는 플러스 10% 수익권에서는 수익실현을 할 거고요 하방으로 빠지게 된다면 마이너스 10% 관해서 손절하겠다라고 해본다면 수익대 손실비율이 몇이에요? 1대1의 비율로 가져가게 됩니다 단기 매매는 여러분들이 카지노에 갔다라는 마음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손익비가 1대1로 나온다 수익났을 때 10% 손절받을 때 마이너스 10%의 매매 패턴을 가져가는데 1대1 비율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승률이겠죠 내가 이러한 매매를 한 10번 내지는 100번을 반복을 했을 때 승률이 60에서 70%만 나온다고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굳이 우리가 강원랜드나 카지노나 도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이 탄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단순히 우리가 매매 기법들 굉장히 많은 매매 기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손익비랑 승률까지 따져가면서 기법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실전 매매로 제가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오늘 종가의 움직임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전에 종가 움직임 제가 오늘 종가까지 쭉 보여드릴 텐데 종목 이름을 조금 보자라면 제가 1강, 2강, 3강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뭐가 있죠? 캔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보면 12월 이날 거래대금을 동반한 장대양봉 상한가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이날 상한가가 들어갔다라면 이날에 무언가 좋은 재료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장이 대장, 주도주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거래량을 동반한 상한가 종목이 나오면 이 종목을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겠다 고점을 사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는 10N 기법으로 공략을 해보겠다 11선이 눌렸을 때 대응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포인트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올라왔다가 언제 눌려요? 이렇게 눌려주는 구간에서 신규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지금 화면이 조금 작아 보이실 수 있겠는데 이런 구간도 가능하겠고 바로 N자로 해서 뭐예요? 눌렸다가 2차 상승 나왔을 때 10% 수익 구간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최근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1월 22일 2021년 1월 22일에 차트 패턴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 어때요? 거래량이 역대 가장 높은 거래량 그 전에 상한가 들어갔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닷건에서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때요? 무언가 굉장히 좋은 재료가 들어갔구나 사실 주가가 만원짜리 종목이 벌써 2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간 두 달 만에 거의 100%가량의 상승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로 들어갔어요 지금 구간부터는 우리가 이 종목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짧고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나는 제가 시변기법 뭐라고 했죠?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올 때까지 이 종목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자연의 섭리까지 운운하면서 파동을 설명드렸던 게 올라간다고 지금 욕심내기보다는 이 종목 영원히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조정구간까지는 내가 한번 기다려봐야겠구나 기다려보는 거죠 다음 날의 차트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들어갈까 말까 망설여서는 안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의 점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도지형을 만들면서 상한가가 두 번째 진입을 합니다 내가 이거 한 2만 5천원, 2만 3천원쯤에 매수하려다가 이 시변기법 때문에 눌림자를 공략해봐야지라고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2만 9천원까지 급등을 해요 갭을 띄워서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해요 매수하려다가 갈팡질팡하다가 매수를 안 했는데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후회가 몰려 오기 시작을 하죠 그냥 살 걸 그랬나 기법도 좋은데 그냥 돈 될 것 같은데 재료가 너무 좋던데 살 걸 그랬나 후회가 되는데 그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A라는 기법을 공략을 하겠다고 하면 이 기법대로 그냥 기키시고 룰을 치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날 2만 9천원까지 올라가면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살짝 꼬리 달아줬으니까 이 꼬리 달았다가 다시 올라갈 때 상한가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내가 상한가 매매, 상따 매매를 한다면 맞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마치 사자가 동물을 사냥할 때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음날 움직임인데 아니 기다렸는데 움직임이 또 어때요? 또 올라갑니다 지금 2만원짜리 종목을 내가 2만 3천원에 살려다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3만 7천원까지 2만원 구간에서 내가 살려고 했는데 이 종목이 3만 7천원까지 올라가면 속이 타기 시작을 해요 이 종목 내가 그냥 매수할 걸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매수할 거라고 고민을 하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닷건에서 상한가 3번 정도로 만들면서 치고 올라가면 사실 10엔 기법도 좋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만 놔두시고 굳이 접근하지 않는 것도 현명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쭉 지켜볼게요 어차피 내 손을 떠나갖고 눌릴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지금 10엔 기법 했을 때 11 2평선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2만원 언저리에 멈춰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멀었어요 눌려줄 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에 집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점은 뭔가요? 종목을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다른 종목군들도 검색을 해보시고 매수타점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날의 흐름도 한번 좀 볼까요? 다음 날의 흐름을 조금 보면은 종목이 바닷건 만원천원짜리 종목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다섯 번까지 올라가서 기어코 4만원짜리가 돌파가 됐습니다 자 2만원짜리에서 내가 들어갈려도 고민을 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바닷건에서 100%가 상승이 나왔고요 자 과거 예전에 11월달, 12월달 같은 경우는 예전의 움직임만 놓고 보자라면 바닷건 만원짜리 종목이 4만원, 4만 3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는 430%가 급등이 나온 거죠 바닷건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사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매수하려는데 못하니까 너무 속이 쓰리다, 배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시장에 A급 재료를 가지고 있고 뭐예요? 시장에 모든 돈을 빨아들이고 있구나 지금 차트 이렇게 보시면 하방에 거래량이라던가 거래대금이 아직까지 죽지가 않았죠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돈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고 시장에서 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최소한 시장에서 1조 내지는 2조 혹은 5천억가량의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5천억 내지는 1조에서 2조가 돈이 빨아들어서 들어가면 이 종목 4만 3천원 찍어주고 나서 바로 15,000원까지 내려올까요? 아니면 한 번 정도는 조정을 줬다가 2차 반등이 나올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구간에서 올라갈 확률이 높느냐 아니면 반등 없이 그냥 하방으로 쭉 15,000원까지 밀려내려갈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올라갈 확률이 만약에 정가 70% 떨어질 확률이 30%다라고 하면 뭐죠? 이렇게 좋은 A급 재료가 돈이 많이 들어갔다라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내가 가정해봤을 때는 눈림자리를 활용해서 공략을 해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재료를 통해서 혹은 차트를 통해서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량까지 분석해보고 제가 8강쯤에 호가 분석도 한 번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 호가 창구 분석까지 완료했을 때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면 매수 타점을 보기 시작하는 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디 구간에서 매수할지가 가장 관건인데 조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한 번 쭉 음봉으로 밀고 내려갔을 때 신규 매수하기가 무서워요 올라갈 때는 심리가 신규 매수 안 하면 놓칠 것 같지만 막상 장대모 만들면서 밀고 내려갈 때는 신규 매수하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저랑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때 뭐예요? 원칙을 지켜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죠 즉 11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는 구간까지는 기다리자 만약에 11 이동평균선 터치해서 종가 부근에 멈춰준다라면 이게 만약에 종가 부근에 11 이평선께 그냥 쭉 빠져버리면 패스하는 거지만 내가 시장을 좀 지켜봤을 때 종가 부근까지 적당히 11 이평선에서 끝나가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럴 때 과감하게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 매매기법은 응용편은 다음 강의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자 기다립니다. 온 뒤까지 대략 11 이평선이 한 2만 7천원 내지는 2만 6천원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다렸는데 종목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락을 하기보다는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아니나 다를까 이날 은봉을 만들면서 밀고 내려갔는데 자 11 이동평균선을 터치를 했나요? 터치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거죠 살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터치하지 않고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에 양봉을 만들면서 4만원 자리를 뚫고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기다리던 자리가 오지 않으면 뭐죠? 보내줍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 보니까 또 은봉을 만들면서 밀고 내려가는데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 하죠 포인트는 내가 기다렸던 11 이동평균선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림을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매수타이밍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보내주는 거고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내가 기다렸던 타점이 오지 않더라도 이 종목은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쭉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위아래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드디어 11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주가가 바닷건에서 올라가서 크게 밀려 내려가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다시 한번 3만 5천원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내가 기다렸던 11 이동평균선 터치하는 구간 3만 5천원 자리를 드디어 왔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 구간에서 과감하게 내가 원칙대로 매수를 하는 거죠 바이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매수가 들어간 거고요 자 이때 내가 손익비를 잡아볼 수도 있겠죠 워낙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나는 30% 정도 수익권에서는 수익실현 할 거고 만약에 마이너 30%까지 하락한다고 하면 나는 과감하게 손절하겠다 이렇게 나만의 손절과 익절의 원칙까지 생각을 해놓고 대응을 해보는 거죠 매수하는 구간에 내가 이 구간에 매수했다라면 언제 매도할지 언제 손절할지 머릿속에 정확하게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대응 포인트를 조금 보면은 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날 볼게요 자 역시나 바닷건에 멈췄다가 어떤가요? 하락하기보다는 반등이 나오죠 사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지나간 차트 이미 차트가 만들어진 움직임 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캔들이 만들기 전에는 사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락하게 되면 많이 빠질까 걱정할 수 있는데 올라갈 만한 근거가 뭐가 있어요? 거래대금을 동반한 장떼흥봉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재료도 살아있고 호가도 좋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원칙대로 매수를 해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장떼흥봉 만들면서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즉 내가 3만 5천원 정도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4만 4천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거의 30% 수익이 나왔겠죠? 그죠? 30%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거의 한 2거래일 만에 플러스 30% 내지 20%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요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원칙대로 매도도 가능하겠지만 30% 수익관에서는 절반인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한 5만원 구간까지 가져가 봐야겠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매수가까지 내려오면 매수가에서는 안전하게 수익 실현해야겠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혹시나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눌림 구간을 공략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움직임이 어때요? 재료가 살아있고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빠지는 게 아니라 5만원 구간까지 슬슬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10일 이동평균으로 터치하는 구간에 안정적 매수가 들어갔고 절반 정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차분하게 수익을 가져오는 거죠 쭉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거의 6만 9천원 7만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아까 제가 원칙 5만원에서는 2차 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 종목 3만 6천원 정도 매수했다가 4만 5천원 정도에서 1차 수익 5만원에서 2차 수익 굉장히 수익을 며칠 만에 극대화를 해볼 수가 있었겠죠 만약에 만회 하나라도 하락을 했다면 그냥 내가 원했던 기준 선에서는 손절 확정하고 나오는 거고요 승률만 높아진다 제가 이 매매를 계속 강조하는 거는 승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매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1차 파동이 만들어졌고 2차 파동이 만들면서 밀고 내려갑니다 자 1차 2차가 만들어지면 뭐라고 설명드렸죠? 3차 파동 나올 확률은 굉장히 드물다 나오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드물기 때문에 1차 파동 2차 파동 나왔을 때 3차 파동 기대하고 들어가는 분들은 바보입니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1차 2차 파동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시고 정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바닷건에 만원짜리 종목이 7만원까지 올라갔으면 700%가 단기간에 올라가는 건데 욕심을 낼 구간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구간이죠 하락이 나온다면 굉장히 큰 아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결국에는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갔냐냐면 12만원 13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1차 2차 3차까지 기대하는 건 바보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13만원까지 올라가는 케이스도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죠? 최근에 지금 오늘 3월 25일날 종가의 흐름까지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보내줘도 됩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11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면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죠? 11 이동평균선이 이런 급등주들에서는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강의 설명드린 대로 원칙을 지켜서 대행해본다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급등주들 같은 경우는 11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쉽기도 하고 효율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제가 다음 시간까지에서도 이런 강의들 특히나 실전 자료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 강의를 조금 유혹을 해보자라면 역시나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장이 있을 수 있겠고 하락장이 있을 수 있겠고 횡보하는 시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청자 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락에서 나오는 시장 포인트는 배제합니다 배제하고요 올라가는 종목군들 그리고 횡보하는 종목군들 두 가지 종목만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횡보하는 종목군들은 박스권 매매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쉽게 쉽게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제가 중대형주라던가 혹은 시가총의 상위 종목군들한테는 접근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급등주들 접근하자마자 내가 20, 30% 수익을 좀 빠르게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10일 이동평균을 통해서 10N 기법 강의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 이 10N 기법 같은 경우도 응용을 해본다면 굉장히 손익비도 좋고 수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두 가지 강의를 좀 준비를 해서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특히나 10N 기법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시간에도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포인트라던가 실전 대응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강의를 보고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저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대형주뿐만 아니라 급등주들 같은 경우도 한번 10일 이동평균을 놓으시고 매매 패턴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공부하면 내게 될 수가 있겠고 손익비를 맞춰서 연습하는 습관을 드린다면 저는 6개월이든 1년이든 제가 10강에서 15강까지 끝나고 난다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40만의 매매 기법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똑같이 좋은 강의 좀 가지고 나올 텐데요 이런 대응 포인트가 좀 궁금하다 실전에서 조금 대응 포인트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카메라 대셔서 링크를 받아서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자 문자 샵 3772번으로 김경남 김경남 소장 이렇게 보내주시면 역시나 참여 링크 보내드리니까 대응 포인트 궁금하시다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두 가지 기법 빠르게 좀 강의를 해봤는데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